2,000원 천 원 가지고... 재현이 안 돼요~~ 천 원이면은... 해 е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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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좀 그래? 천 vu선이면... 그냥 피엑스라서 그것도 못참어요? 치킨이 그냥?? 맹겅치킨?? 용가리? 아니야 그.. 핑크에서 파는게 있어? 슈또리? 슈브릭? 슈또리? 아니야 슈또리 치킨 아니야? 아니 무슨 치킨이 있어? 아 이거 검색하면 되지 인명의 이기리를 활용한다고 치킨 슈넬치킨 맞아 나 이거 많이 들어가지고 뭐야 표정도 괜찮은데? 어? 괜찮은데? 아니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나 닮은 연예인을 내가 좀 많이 들어 그만해줘 그만해줘 잘못했으니까 아니 나 살 빠지면 누굴 닮았을거라 진짜 많이 들었거든 한 명만 한번 유추해봐 그만해줘 제가 나 뭐 뭘 하는지 알아? 잠깐만 내가 유추해온 아 유추해온 세 명 있었어 살 빠지면? 응 배우 두 명 가수하면 배우 세 명 가수 유단? 아니 살 빠지면 유단이 어떻게 나와 그치 조진웅 이콜 최다니엘 이콜 윤균상 하면 우울프죠 윤균상 윤균상? 성시경 아니 내가 좀 닮은 사람 그런걸 잘 봐 내가 닮은 사람 그런걸 잘 봐 내가 진짜 닮은 사람 그걸 잘 보는데 진짜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야 내가 닮은 사람 조진웅 아 안되라니까 뭘 조진웅이야 말같이 가면서 야 야 솔직히 이거 좀 보이지 않냐? 다 안경쓰면 딱 다 성시경이네 아니 아니 좀 느낌이 있어 이거 아니 지금도 보이는거 같아 솔직히 아 다 안경쓴 남자는 아아 안경쓴 남자들은 다 성시경 닮았다 한다니까 윤균상 했다 비비네 저 또 안그려 눈으로 최다니엘 지겠다 최다니엘 안녕하세요 윤균상씨 계속 아 아냐거 마지막으로 저 질문 지금 historic 정발인데 옛날에 벤시의 장막 벤시의 장막 너는 의잖아 벤시의 너는 의잖아 아니 그니까 의 벤시의 장막 해봐 맞잖아 나랑 똑같잖아 벤시의 장막 밤의 끝자락 밤의 끝자락 됐어 그럼 뭘 신경쓰고 해 밤의 끝자락 이러면 어떻게 해 잠시 여기다 continually 벤시 사기 대데미지 대데미지 분이 utilizz으 nein 미쳐가지구와 메ą 딱아져 흐잉 지려졌어 뭐야 아니요 싸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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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가지 더블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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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아 620에서 77 리드 쓰면 1킬 5대스 이러시 진짜렀다 아... 우디를 보면 안올것같아 존나 유리한 게임이었는데 우디를 내가보기엔 별로야 그리고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